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.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. 메이크업 초보가 하는 평범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. 징그럽기도 하고 어? 이게 무슨 맛일까? 궁금하기도 하시죠?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. 파운데이션 재료, 버터, 콩가루, 밀가루, 우유, 물, 냄비에 버터, 밀가루, 콩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주세요. 이 아이디어는 양식에서 자주 쓰는 루에서 얻었습니다.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콩가루를 추가했습니다. 자신이 원하는 파운데이션 색보다 더 어두운 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준 뒤 우유를 조금씩 넣어가며 덩어리지지 않게 풀어주세요. 그 다음 물도 같은 방법으로 조금씩 넣어가며 풀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파운데이션 농도보다 묽어질 때까지 물을 추가로 넣어가며 계속 섞어주세요. 식으면 더 걸쭉해지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 채 한 번 걸러 남아있는 덩어리를 제거해줄게요. 이 파운데이션은 한 김 식힌 뒤 병에 옮겨줄게요. 립스틱 재료, 버터, 비트 비트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을 소량 넣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. 냄비에 간 비트와 물 소량을 넣고 10분간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. 이렇게 수분이 다 증발했다면 불을 끄고 채에 걸러 집만 사용합니다. 너무 뜨거우니 한 김 식혀줄게요. 실온에 놔둔 버터는 부드러워서 잘 풀립니다.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준 뒤 비트즙을 넣어가며 버터와 잘 섞어주세요. 자신이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비트즙을 추가하며 섞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20초간 돌려줍니다. 녹은 용액은 립스틱 용기에 담아 충분히 붙여주세요. 파운데이션은 어두운 컬러와 밝은 컬러 총 두 가지로 만들어봤는데요. 밝은 컬러는 피부 톤업 효과가 있고 어두운 컬러는 약간의 커버력이 있습니다.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 밝은 컬러로 피부 전체를 톤업 시켜줍니다. 그 다음 어두운 컬러로 피부 전체를 얇게 펴 발라줍니다. 그 다음 퍼프로 마무리하는데요.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. 화장하는데 이런 고소한 냄새가 나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. 쉐딩은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. 발색이 아주 진하지만 뭉침도 엄청 심합니다. 브러쉬를 이용해 턱을 깎아주고 제 낮은 콧대도 세워줍니다. 하이라이터는 전분가루를 사용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만들어 온 립스틱! 진짜 립스틱 같죠? 틴트와 립스틱의 중간 정도입니다. 아주 촉촉하게 잘 발리고요. 색도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해서 저의 야매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. 누가 이걸 먹는 걸로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?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그 장면입니다. 이 장면만 봤을 때는 매우 엽기적이지만 이게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! 파운데이션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. 진짜 엄청 고소해요. 이건 진짜 립스틱 같죠? 제가 생각해도 엄청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네! 많이 놀라셨죠? 여러분? 걱정 마세요.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엄청 맛있답니다.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소합니다. 메이크업하면서도 배고프면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먹을 수 있는 화장품 만들기, 식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좀 잘 된 것 같지 않나요? 강한 커버력은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도 다 되고 콧대도 살아나고 턱도 없어지고 립, 빨간색 입술까지 완벽합니다. 오늘의 궁금증 해결!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 안녕!